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상으로 샷 실리와 마시니 영상에서 똑같이 좋은 영상 indicates 잠시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문하고 나네요 붓어 넘어 주시는게 기다렸다가 번호 부르면 겨울이 될 것 같아요 가서 받을게요 안쪽에서 주문하고 나오면 여기에서 기다리는데요 우리 몇 번이야? 옷이 이거 지금 35원이야 반찬게 나요 보통 한 10, 15분 기다립니다 10분, 15분 기다립니다 오늘은 지금 주문이 많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가지 가격대비 온네스 커틀렛이나 힐스피치킨 커틀렛 두가지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플랍맛을 시키면 치킨의 단짠이 제대로 돼서 아주 맛있어요 53호 53 20분, 기운 고춧가루 이거 어떻게 안에 치킨은 클럽 파우더를 뿌려주는거예요 클럽만 이렇게 엄청 가삭하고 되게 많이 펴았면서 이렇게 Beegaard 비닐에 넣어서 잡았다 이렇게 얇게나 요정도?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고거워 너무 맛있겠다 근데 고거 말인데 어르신 살맛다 너무 고거워 연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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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연기나 연기나 ... 열심히 조미OMAN 목소 빨리 짜 는 좀 받아들이üd .... 냉면 차라리 빔 den 놀아 뒷 이 genommen ade 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